표정을 보니깐 별로 안 매운 표정인데 응 별로 별로 안녕하세요 콩대생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오늘 저희 집에 왜 왔어요? 네 아 매운 거 이제는 잘 드셔서 누님은 너무 잘 드신다고 말하니까 매운 거 도전해보자 하고 누님이랑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하고 나한테 지금 매운 거 도전? 네 어이 너무 시그뻑시럽은데? 아니 저는 처음에는 매운 거 못 먹었는데 지금은 횃불닭도 먹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횃불닭 먹었어요? 네 어땠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원칩도 먹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안 매웠어요 안 매워요 안 매웠어? 안 느껴요 나는 뭐 횃불닭은 그냥 뭐 조금 매운 라면 신은 라면 정도 느낌이었고 그냥 뭐 원칩? 원칩? 그거보다 아무것도 아니지 아 진짜요? 일단 지금 나한테 난 송주 불냉면에 미친 만두에 미친 만두 맞나? 미친 만두가 그거에 그 다음에 엄청 매운 핵핵 매운 짬뽕도 먹고 이랬는데 진짜 괜찮겠어? 네 아 진짜로? 저는 저는 아 지금은 지금은 너무 잘 드시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요? 잘 드시고 계세요? 아 본인은 잘 드시고 계신다? 그럼 어떡해 이거 고스트 페퍼라면 먹어 봤어요? 아니 이건 안 먹어 봤는데 이제 원칩 먹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요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요 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만 먹었어요? 아니 이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요 강렬하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괜찮겠어요? 네 올 때 집에 와가지고 막 혼자서 울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 한번도 우는 적 없어요 아 진짜 한번도 우는 적이 없네 네 그럼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어떤 거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매운 사탕이라며 이거 먹고 5분 참으면 미션 성공 아 정말요? 응 침 흘리도 되는데 삼키도 안 되고 삼키도 안 되고 얼마나 맵게로 삼키도 안 돼? 으으으으으으 하기 없기 아 진짜? 어이 네? 뭐 이 으으으으 하기 없기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요 이거도 자신 있습니까? 네 사실 지금 사탕인데 뭐 사탕 그러니까요 그니까요 애기들 사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조씨한테 확실히 할 게 있는 게 외국사람은 매운 거 못 먹는다던데 아니 저는 처음에 못 먹었는데 요즘에는 햇불닭도 안 먹었다 아니게 돼 버렸어요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먹는 음식이 돼 버렸어요 아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침내 없이 저녁으로 네네 그냥 간단하게 너는 건 뻥구로밖에 없고 자 이거 하나 받으세요 이거요? 아 이런 거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이거 그래 오케이 일단 먹어야 돼 우리 만두는 괜찮은데 조씨는 살려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맞아 맞아 이거 하여튼 먹어봅시다 이거 이거 어 자르는 거 보니 꽤 먹어봤네요 네 잘 못 자르네요 잘 못 자르네요 뜯었어요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내가 봤을 때는 아 이거 뜯었어요 오케이 먹읍시다 살아야 되니 화이팅 음 이거 맛있네요 이거 무슨 용도인 줄 알고 먹어요 위 위에서 위험한 거는 그거 해소인거요 아 그렇고 그렇지 위계양 방지 아니 아니야 그 위를 크게 가지고 많이 먹게 만든 음식인데 아 이거요 아 이게 많이 먹게 만든 음식이었나 아 그래요 새로운 기능을 알았다 들포스에서 나는 매운 거는 안 느끼게 만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매운 걸 안 느끼게 만든 거 안 느끼게 만든다고 위에는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 매운 거는 그대로 느껴요 예 그러면 이게 본래 혓바닥에 바르는 게 아니고 위에다 발라주는 거라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물 없어도 되겠어요 물 안 가져왔어요 물 에헤 또 이 먹방 도전하러 온 사람이 이제 또 물 찾으면 안 되지 그래 우리는 또 나무하고 다르게 우리 물도 없이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을 한번 들이쉬세요 호흡하세요 들이쉬세요 호흡하세요 물 먹기 없기 물 먹기 없기 헤헤 끓이기 없기 헤헤 끓이기 울기 없기 울기 없기 울기 없기 이런 걸 갖고 울기 나는 안 울어요 저는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울어요 위도 운동을 하는가 봐 위는 어떻게 운동을 해 볶음 만들 때 위한테도 아 위한테도 만들어주는 거야 능력을 대단한데 오빠를 다음부터 나도 위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위 만드는 거 나중에 한번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먹어볼까요 자 그러면 그럼 이제 바로 한번 스타트 한번 끊어볼게요 이거 맞추고 맞췄어요 맞췄고요 자 생기 준비 와 근데 잠깐만 근데 오빠야 근데 못되게 생기게 못되게 생겼다 이봐라 이거 안마 안마 아니에요 못되게 생겼다 이봐라 사탕도 못되게 생겼다 바위가 같이 야 약한 무슨 먹지 말까 포기하지 포기하지 도전 도전 진사람 마을에 4개를 떠야지 진사람은요? 진사람은 4개 어떻게 하고 진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사람은 뭐 할까요? 이야기해 보세요 진사람 손으로 잡지마요 손으로 안 내버렸어 지금 잡으면 만지면 아 지금 나 바깥에 만졌는데 만졌어요? 아 큰일났네 아이스크림 갖고 올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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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가? 아이스크림 필요하죠 입안에 흐얗다 아이스크림 필요해? 매운거 같다 살짝 살짝 지금 와 냄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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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져올게요 아니 이거 중간에 먹겠다는게 아니고 아이스크림을 끝나고 나서 시원하게 한번 이거 먹어 보겠다 이거지 은하는 5분 참을 수 있어요? 나 이거요? 100%요? 참을 수 있어요? 50분도 참지 아 말도 안됬네요 50분만 참아야지 5시간 한번 참아볼까? 일단 5분 10분 참기로 늘릴래? 아니요 일단 5분만 대결해보죠 일단 5분을 한번 해보고 일단은 안돼 하면 5분이고 하면 10분이지 아 이게 10분? 아니요 아닌것 같아요 5분 우리 그냥 간단하게 가자고 굶고잘게 가야지 사람이 그렇게 너무 길게 가는게 좋은게 아닐거 같아 네 와 냄새 맡았더니 갑자기 와 장르 아닌데 냄새가 와 5분 참기 코가 짜릿한데 뒤에서 5분 참기 5분 참기 아 괜찮아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아니 뭐 나 원칩 챌린지도 했는데 이거 쯤이야 뭐 근데 너무 못되게 생겼다 내기 빨리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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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10만원 빵 할까 내기? 돈으로도 10만원? 10만원씩? 10만원 빵 10만원 괜찮은거 같아요 10만원 빵 10만원 빵 하자는데 에? 10만원 진짜 매운거 같아 어 진짜 매운거 같아 이거는 너무 매우니까 삼키면 안돼요 어 삼키면 어 보기에 따라서 좀 더러울 수 있어도 침을 뱉아야되요 아 진짜로요? 네 삼키면 죽어요 설명서에 삼키지 마세요 아아 그러면 나는 뭐 삼키만 하면 삼키고 뭐 삼키면 뭐 그냥 나는 안 매워서 그냥 삼킬게요 아 삼키래요? 자 준비 되셨습니까? 네 치게 한번 스타트 하시고 네 이제 입에 넣을때부터 스타트할게요 시작 응 문이 빨개지는데 음 응 양호인가 안이 크다 소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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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응 요소야가 따가워 어 떠갔다 뜨갔다 어 아니잖아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어깨 괜찮아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매운 표정인데 별로가 별로 이렇게 꺾어리 날 안 들어간다 한번 빨아주세요 그거 빨으니까 배워요 트림이 먹을 수 있으니까 약간 이대로 어울릴게요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 운이 운 지나갔어요 안 돼 빠세요 어디 꼬르마기 옆으로 넣고 있어요 네 괜찮아 빠세요 안 돼요 아 금 응 응 응 큰... 말을 안하네 그니까 큰일을 먹었넣어 음 어워 어워 아유 응 응 으음 으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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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음~~ 으응! 으응! 저 암물만큼 더 좋아. 으응! 으응! 발 너무 시끄럽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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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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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응! 으아앙! 으응! 으응! 아아! mapa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래도 첫 번째 치즈 promo 웅 여깄다. 아 אז 오오옹 아이체마이체크리프 então 뭐해 맵다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금? 매운거 잘못하더라. 이게 힘들다기보다 더러워. 왜 이렇게 자꾸 코도 나오고. 얼굴에 눈을 울지마. 아이고 고양이네. 심장이 못불란 말이야. 누가 이겼어요? 근데 누가 이긴거 같아요? 저 화장지 몇 장 썼어요? 제가 눈 안 울었어요? 나도 안 울었어요. 그냥 안 울었는데 눈물이 그냥 나요. 아 이거는 매워서 온게 아니고 슬퍼서 울었다. 슬퍼서 울었다. 지금 엄마 아빠 보고싶어서. 갑자기 사탕을 먹던 엄마 아빠가 보고싶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거 누가 이긴거 같아요? 일단은 엄마 할머니가 이겼어요. 누가 이긴거 같아요? 할머니 안돼요. 그럼 좋아요. 근데 이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안 매워보이는데? 이거 매운거 아니에요. 한 번 나고. 안 매웠어요. 안 매워. 안 먹잖아. 코로나 많이 먹었겠는데. 우리 일단 이거 하나 먹고. 이거 그냥. 아우. 아우. 우리 마누라는 원래 매운거 잘 먹는다 치더라도 졸시 대단하네. 저는 이제 매운거 안 느껴요. 친구들이 아 너는 매운거 안 느끼는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아우. 진짜. 매운거 안. 오지도 않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원칩실린저 먹고 똥고기 불러가지고 이틀동안 알아서 한 소리가 있던데. 아니아니에요. 그건 사실아니에요. 아 사실아니에요. 사실아니에요. 왜 누워있었을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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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아빴어. 그때도 마음이 아빴어. 아. 마음이 아빴어. 그때도 또. 오드가 아픈거 아니고. 마음이 너무 아빴던거네. 저 마음이 너무. 뭐라고 말해야될까요. 개들찼어? 그런거 아니고. 너무. 오지백에는 매운 음식이 있어요? 네. 이정도. 매운 음식이. 어. 카르보불닭 정도는. 너무 못먹을거 같아요. 사람들이. 카르보불닭도 못먹을거 같아요. 카르보나라 불닭도 못먹을거 같다고 이야기한다. 응.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죠? 힘든거 아니고. 힘든거 아니고. 그러면. 오지백사람들은 한국김치 먹을 수 있어요? 네. 한국김치는. 괜찮은거 같아요. 한국에 그러면은. 신라면 정도는? 신라면 정도는? 아니. 그 정도는 못먹을거 같아요. 못먹어요. 너무 매운게. 먹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아. 그렇구나. 말 못들어. 아니. 왜왜. 지금. 매워서 그런게 아니고. 또 혀가 부었어요. 갑자기 또. 하. 진짜. 하. 그러면은야. 적다고 이야기하고 가서 물을 먹지. 응. 적다고 이야기하고 물을 먹어야 돼. 지금이. 매운거 아니고. 뜨거워요. 음. 아무튼. 부어버리는거. 같은거. 어. 부은거 같던데. 지금. 입이 지금 뚱뚱 부었어. 지금. 진짜 부은거 아니에요. 내게. 내 느낌이 지금 부었다고. 으악. 으악. 어. 입이 빨갛게 커졌어. 나 입이 빨갛게 커졌어. 근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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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어버리면. 보텍스 하는거랑. 디세크. 카메라만 봐주시려 합니까. 예쁜 입. 아. 입이 지금. 입이 보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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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보텍스. 로드 발란거 같은데. 와. 아우.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막. 따가워. 맞아요. 막 따가워. 아가워. 이거 성패를 못 짓잖아. 내 입방 뜨는데. 아니. 내가 안 울었잖아. 아. 나 지금 눈물 콧물 안 했잖아. 영상에서 보시면. 맞네. 영상에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나는. 눈물도 안 흘렸고. 콧물도 안 흘렸어요. 저는 슬퍼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나는 우리 엄마가 예뻐 있어서.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내게 졌어요. 그치? 아니 아니. 아니. 댓글에 누가 이겼는지를 써달라. 그걸로 결정합시다. 그걸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누가 이겼다고 하면. 그때. 만약에 누나가 이기면. 내게 계좌번호를 넣어주고. 어어. 10만원. 내가. 내가. 조씨가 이겼다고 그러면. 내가 조씨 계좌로 바로 10만원 쏴주지. 뭘. 좋았어요. 그러면. 그거 좋은거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인거 같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판정을 내주십시오. 네. 좋았어. 누나 이거. 씹었는데. 아무것도 안 잃어서. 이거 그냥 씹어서 먹고. 그런걸로. 제가 하면 어떨까요. 영상 찍히면.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잘했어. 안아파요. 괜찮아요. 난 또 끝났어. 진짜요. 나는 이쁜거 봐라. 두꺼웠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입이 튀어나와 버렸는데. 진짜 울을 넘어갔는데. 도날드독인 해버렸어. 지금. 어떡하나. 오일가 됩시다. 너무 매워요. 처음에는 안 매워요.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오빠가 조금만 먹어봐. 한 번만 물어봐봐. 배피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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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사이싱 빨아먹은 느낌인데. 처음에는 조금.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누나. 이거 어떻게 견뎠어. 와. 한국에서 와서 살기 힘들겠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아니. 나 아까 찍으면서 보니까. 둘 다 안 매워하는 것 같다고. 장난치는 것 같았어. 어떡해. 제가 매운 거 시작하는 거 지금. 1년? 1년도 안 됐어요. 8개월? 진짜 빨개월 7개월 정도 됐어요. 진짜. 조금 더 먹으면. 누나는 이길 수 있어요. 진짜? 응. 근데. 입이. 오리가 돼가고 있어. 점점. 점점 꺼지고 있어. 도날드하고 똑같은 얘가 보이지 지금? 섬정. 어. 어이그로부터 입이. 꺼져 버렸어요. 맥도날드. 이거 조도날드. 가자. 진짜 맵지? 응. 가자 가자. 안돼. ishment. 조용하자. 클라우드. competitor. เจ Så. istas요. 정 left. 시청자. ㅎㅎ